저희 이제 드디어 오늘 공연의 마지막 밴드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. 올게 오고 말았어요. 여러분 이제 일요일이잖아요. 저희 이제 날씨도 좋고 안 좋고 오는데 아무쪼록 잘 쉬시고 새로운 한 주에 많이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다음 주 그다음에도 계속 공연이 있습니다. 저희는 홍대에서 자주 활동하니까요. 오다가다가 많이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어려운 날씨에도 응원 계획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저희 식제프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 제목은요. 뭘까요? 여러분 외식을 하실 때 곱창 막 고기 비곤 안 계시죠? 죄송합니다. 곱창이랑 고기 같은 건 불판에 구워먹는 고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다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드세요? 볶음밥이요. 아 감사합니다. 볶음밥이란 말로 우리 한식 문화 꽃이라고 할 수 있죠. 마지막 밴드의 마지막 곡이니까 공연 다 보셨으니까 볶음밥 먹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. 볶음밥 나라 드려드릴게요. 볶음밥 나라 드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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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